강남구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키움센터 3곳을 추가 개소합니다. 구는 18일 노년 키움센터에 이어 21일 일환스포츠모나센터 내 누리봄 키움센터의 문을 열었는데요. 누리봄은 강남 최초의 융합형 키움센터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로 급식 제공은 물론 아침, 저녁, 토요일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해 관내 돌봄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 다함께 키움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환경을 조성해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. 오는 4월에는 자고 키움센터의 개소로 일대 돌봄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당신의 강남은 어떤 모습입니까? 미니위 강남 미니위 강남 미니위 강남 미니위 강남